나 절대 믿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제발 너답게 굴어 사람 자꾸 헷갈리게 하지 말고 이런 거 원해? 너나 내가 알기는 재욱이는 맞는 거냐? 재욱이가 그런 짓을 해요? 주거침입죄로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요 제가 신고하죠 그만하지 못해? 내가 대신 사과할게요 감사합니다 믿어주셔서 여사님이 원하는 걸 해드리죠 그게 뭘까? 내가 네 옆에 있으면 넌 점점 괴물이 될 거다 나 더 이상 멀어지기 싫다고 했잖아 내가 너 안 버리면 되잖아